자켓 실제 사용해보니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특히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니까 너무 간편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타일 없었으면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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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전체를 감싸주는 것 같아서 특히 좋았고요. 모두도 다행해서 결리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케어받을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